경남 고성군에 추진되던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군수와 의회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로 인해 다른 주요 현안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군의 임시동물보호소입니다. 지난해 고성군의 위탁을 받은 동물보호소가 전국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경으로 전환해 새롭게 마련한 곳입니다. 하지만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이미 50마리 정도 수용 한 개를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고성군은 임시보호소 인근 680제곱미터 부지, 약 200평 규모의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주민 설득과 함께 도 예산 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진행했지만, 의회 반대로 건립의 필요 절차인 공유재산계획안에서 안건이 주어졌습니다. 사업 자체가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고성군에서 차선책으로 제시한 대안이 임시보호소를 리모델링해서 더 넓히는 건데, 이마저도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현재 임시보호시술로는 점점 늘어만 가는 유기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두 방법을 모두 반대해버리면 고성군 행정은 더 이상 대안이 없게 됩니다. 군의회는 군수의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대립 속에 유스호스텔 공사도 중단되는 등 주요 현안들이 잇따라 발목을 잡히고 있는 가운데 감사자료 제출 등으로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